트로트 야 도구가 통과하지 말고 우리 나가서 놀자 PC방한테 PC방 PC방 콜? ... 갈래? PC가자 PC방 PC방 가자! 정식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되나? 직접 만나기보다 나처럼 이렇게 SNS로 소통하거나 전화해라 그래 로봇아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말할게 할 수 있다 정식 외출 후에 손 씻고 손 소독제까지 발랐는데 이건 좀 오버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걱정 불안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 알겠어 로봇아 그래도 사회적 거래두기를 확실하게 실천하자고 자 로봇아 음료수 한잔씩 하자 허이허이 왜 그래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 우리 떨어져서 간식 먹자 그래 로봇아 우리 몸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갑갑게 잡자 로봇아 우리 자기소개나 한번 해볼까 나는 미래의 소원으로 보기 전라북도의 농생명의 비밀을 찾으러 왔다 나는 취준생 정식에 일 좀 하고 싶다 곧 바빠질거다 토닥토닥 간다 컴인 수은나 컴인 수은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